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시원해 너무 좋다 여기 해바라기 너무 예쁘다 오빠 우리 해바라기 보러 가자 여기 사진 찍을까? 응 가자 너무 예쁘다 속도 내지마 어쩜 나 이렇게 해바라기 많은 거 진짜 처음 봤어 오빠 해바라기가 예뻐 내가 예뻐 해바라기 옆에 있는 너가 예뻐 결국 난 거지? 그치 고고 손잡고 손 들고 왼손 들고 어머 여기 완전 서리밭이잖아 여기 이렇게 찍어야 예쁘게 나오지 보여? 엄마들 꼭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알지 꽃 옆에 거기도 꽃 많았으면 좋겠다 여기 너무 예쁘다 이제 앞에 여러분 뭔가 보이시죠? 아 시작해주세요 어우 막 쇳덩어리들이 막 똑같은 애들끼리 일단 한 곳에 모아놔 텐트 치면은 하루 다 끝나겠는데? 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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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곡절 끝에 빠밤 완성 고생하셨습니다 완성을 다 했으니까 네 이제 요리를 할 시간입니다 감성 캠핑 요리 2종 감성 캠핑은 뭐야? 일단 새우가 있으니까 감바스를 하면 될 거 같고 이거 또 감바스 살치살로 살치살 스테이크를 하면 될 거 같아 이런 식으로? 다 씻었어요 또 뭘 하면 될까요? 노래 해줄래? 후회 안 할 자신 있나? 어 할 거 없어 미션 꼭다리 짜는 거니까 걔는 그냥 손으로 꺾으면 돼 어 여기 사이에 틈 넣어서 들어갔는데? 응? 들어가 오빠 맡겨놓고 좀 불안하지? 다 씻을까 봐 좀 보는 거 같아 길게 먼저 자르고 그걸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깍기 썰기 다 했어요 다 했어? 너무 잘게 썰었다 다시 미리 용도를 알려줘 그럼 내가 그 용도에 맞게 썰게 가니쉬 할 거야 가니쉬가 뭐지? 스테이크 옆에 사이드를 올라가는 거 데커 마늘 향이 올라오면 새우를 넣으면 돼요 진짜 맛있겠다 간바스는 너무 팍 익히면 맛없어요 불쇼 보여줄까요? 불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도 무방해요 이렇게 해도 무방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바꿔줘야 돼요 이제 스테이크 할 차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버터가 없는 관계로 맛있는 냄새 나 진짜 맛있어 아 잘 익었다 아 잘 익었다 어 이거 뭐야 진짜 스테이크 할 수 있는 아 맛있어 음 잘 익었네 진짜 스튜라도 이렇게 탁탁탁 해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다 했어요 미션 성공 미션 성공 오빠 고생했어요 오빠가 다했다 응 먹어봐 이제 오늘 음식을 만들어 주신 태인 씨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 많이 먹어 네! 잘 먹겠습니다. 사 먹는 거랑 똑같은데? 당연하지. 사 먹는 거랑 똑같이 레시피를 했는데. 맛있어! 고생한 오빠에게. 이게 진짜 맛있어. 불이 붙나? 한참 있어야 돼. 뭐 불멍이라고 알아? 불멍. 불멍? 응. 이거야? 응. 불 보면서 멍 때리는 게 불멍이래. 나 3일 전에 알았어.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많다. 응! 생각보다 많더라. 우리가 벌써 8회 차나 됐구나. 근데 점점 갈수록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. 저는. 맞아. 재밌고. 응. 어색한 것도 이제 서로 많이 없어졌고. 그래서 난 이거 하면서 진짜 좋은 게 부산 사람이 나도 몰랐던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돼서 그것도 좋고. 알려줘서 더 좋고. 맞아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안녕! そう! 아주 좋고. 아주 좋 Change! Alexis Blues Sheets The